사회 현상이나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입장을 그쪽 입장에서 해석하고는 답이다. 물론 주머니 사정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산들은 올라가고 있다고요. 최근에 글쓰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을 축소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100억을 어렵다고 해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이 필요하다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돈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또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100억 더 줄 수는 없지. 하지만 내가 이번에는 50억 줄게. 그거 가지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줄인다는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게 준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기의 체력을 보면서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거는 연방준비제도가 약간 이거는 경제를 낚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돈을 이제 줄여도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종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걸 긴축정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중은행으로 관점을 보시면 안 되고요. 중앙은행은 어쨌든 경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 부양한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금리와 통화 정책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죠. 정책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동안 이만큼 돈 풀 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다. 지금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호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 이런 거 또 미루겠죠. 그렇군요. 이제 금리와 주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가가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주가가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소비부담 우리가 이제 소비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면 이제 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면 소비가 이제 진작에 안 되는 거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고 당연히 금주가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금리를 그렇게 폭등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옛날에 우리 아이오프가 있었는지 몰라도 아이오프가 있었는지 몰라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뭐냐 하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금리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유동성 장세였는데 그동안 이제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상황이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하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실적 장서로 바뀔 확률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뭐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제가 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중앙은행 입장하고 약간 그 일반 시중은행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이 생각하는 거라고 중앙은행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대출금이 올라가면은 가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니까 수비가 줄어들게 돼서 안 좋은 건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다고 보니까 좀 올려도 되겠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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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인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입장을 그쪽 그쪽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중앙은행 우리 대표님 중앙은행 어떠한 우리 의장이 있잖아요.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또 이제 일반인이 그동안 느꼈던 거는 또 가계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근데 책에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아,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주식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역시 이것도 물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쁘다고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일단 나쁜 건 사실입니다. 나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주식 시장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돌이켜보면 주식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비 이후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그거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경기가 정상적일 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수에 의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가격이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지난 10년이라든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항상 주식 시장이 좋았던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주식 시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았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에서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없거나 줄어들었다.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보는 거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라면을 예를 들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은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율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라면 회사는 자기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라면 값을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대처대표 상의 수치상은 매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면서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된다든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근데 재미난 거면 보면은 밀가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남유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그 올랐던 가격을 그대로 받으니까 또 하나 뭐 이렇게 우리 투자님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휘발유 가격이 이제 우리가 주유 가격이죠. 주유 가격이 올라가면 되게 더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물론 주머니 사정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수천만 원 수천만 원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일이 하나의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일 가격이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아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그만큼 이제 석유가 우리나라는 밀접한 그 물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고 바라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경제를 빠뜨릴 수 없잖아요. 네. 갈러 환율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많은 그래서 우리는 100%니까 그렇죠. 무효기존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달러가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달러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환차기량이 발생하니까 결제 시에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뭐 주식 투자 하시지만 환율이 올라갈 때 3천정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100%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돈도 한국에서도 빌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빌릴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네. 또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부터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환율 상승함도 있어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환해 환차 손 환차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어온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 A라는 기업을 투자하시는데 1달러에 1,000원 주고 이제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야 될 시점에 내가 다시 미국 투자자 미국으로 다시 나가야 될 시점에 1,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1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나는 그 100원이라는 환차 손이 발생하세요. 내가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도할 수도 있고 또 신규 자금을 보류할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상승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상에는 약간 불편한 일이죠. 되게 복잡한 거네요.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랑 많이 다루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환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환율하고 주식은 반비례다. 그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하락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외국인이 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는 내용하고 또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인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사려면 한국 기업이 좋아서 미국 기업보다 수익이 좋아서 한국 기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달러가 갖고 있는 거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한국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많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냐면 원화가 강세가 될 방향력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만 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이 되면 나는 1만 불을 갖고 똑같이 투자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때는 1,2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차이 환차선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꼭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가 좀 한국 주식만 하는 거 베트남 주식도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 보시면 돼요.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중에서 버블은 남의 약 되고 나에게 최대 기회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 말이 누구한테는 진짜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을 이해하고 몇 번 이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3월달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기회가 됐죠. 그런데 이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공부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작년 3월달에 어찌 보면 악몽 같았었죠. 그렇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긴 드립니다. 뭐냐 하면 모든 주식이 다 같이 패닉 상태로 갈 때는 절대 거기 동료되지 마라. 그러나 남도 잘 가는데 내 것만 하락하고 있다. 그건 진짜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아니 반대로 가야 되는 거고 내 것만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나만 좋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남도 다 좋은데 내 것만 안 좋으면 내가 문제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버블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버블은 버블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판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버블은 사실은 이게 정답은 없죠. 버블이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징후들을 감지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을 또 회수하고 시중에 돈이 없으면 뭔가 자금 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거를 버블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공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사고팔고에 대한 문제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팔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 세계에서 이게 버블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감을 잡을 수도 없죠. 거시경제가 좀 필요하죠. 공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도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그다음에 환율 채권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조합을 이루었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있다는 경험까지 들어가면 요즘 유튜브 보면 종리대표님이 이제 오량주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사실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면 편의점을 다섯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다섯 개를 그런데 하나는 진짜 잘 돼. 하나는 뭐 그래도 잘 돼. 보통 잘 돼. 하나는 그냥 본전이야. 또 하나는 그런 대로. 그런데 하나는 적자야. 계속 적자야.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부처분해야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섯 개의 개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리하셔야죠. 정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잘 가는데 얘만 안 되고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하면 이 네 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트렌드를 타고 가고 있거나 아니면 업적이 실적이 좋아서 잘 가고 있거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좋은 트렌드를 갖고 있고 좋은 업황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골랐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렌드를 완전히 벗어난 기업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손전맹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손전맹 하는 게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하고 같이 영원히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의심을 할 건 아닌데 좋긴 생각하되 항상 우리가 이제 좀 뒤로 한 발짝은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필요가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맞습니다. 그 이제 몇 발짝 말씀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섯 개의 편의점이 있었는데 적절한 거를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다섯 번째 편의점을 마이너스니까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투자인가요?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큰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보면 바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닥이 있어요. 그다음 뭐냐면 또 지옥까지 가잖아요. 지하 기업이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해 드리거든요. 10년째 차트를 한 번 봐라. 그거는 뭐냐 하면 기업의 업황과 그다음 기업의 역사가 그대로 담아 있는 거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주가가 우하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이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향하다가 그러니까 하향 곡선을 타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파산해가지고 재개하는 데 되게 어려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안 좋다가 다시 옛날처럼 잘 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기업에 투자하셔야지만 이게 성공적인데 그런데 계속 하라고 있는 거는 그게 바닥이 아니라 또 내일이 바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역발상 이렇게 투자 역발상 하시면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 혹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거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역발상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역발상은 역발상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팬데믹 같은 경우는 그럼 진짜 역발상 하셔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한 거 있는데 이거를 싸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2천 원이니까 금방 한 5천 원 된다. 매수자들이 없는 데 혼자만 거기에 있어서 그건 역발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발상은 되는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외부의 영향에서 주가가 폭락할 때 이때는 이건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외부 영향에서 일시적으로 폭락했을 때는 투자해도 되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이건 역발상 하면 안 되죠. 특히 여기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책에서도 기업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부는 기업에 있다.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저축을 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20, 30년 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10년 이상 전에는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기업으로 가야지만 우리도 부가 창출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은행에서 부동산, 주식 사실 그 당시도 주식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 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이제 더 이상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에 돈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또 대안도 없고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물건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항상 올라가는 추세지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은 항상 있게 마련이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